성 베네딕토 아빠스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구봉성당 주임 최연욱 베네딕토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알른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 검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울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울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울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부산가톨릭평화방송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저 나누어주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큰 부자가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손을 관 밖으로 나오게 해서 사람들이 내 손을 보게 해라.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졌던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바로 공수래 공수거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빈손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 여러가지 재능들, 이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재물들, 또 많은 직식들 등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저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일까요? 이 물음에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도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다 거저받은 것이다.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와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런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거져준 부모와 스승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저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거져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보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저받은 것을 거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내가 고생고생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노력하는 것도 고생고생하는 것도 누군가가 거저 주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바다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북쪽 해로몬산에서 흘러온 물이 갈릴레아 호수로 흘러들어가고 그 물이 다시 요르단강을 거쳐 사해로 흘러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는 다시 흘러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저 내보내는 갈릴레아 호수는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곳이고 그저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 사회는 죽음만이 있는 곳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 모두가 그저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줄 줄 아는 사람은 갈릴레아 호수와 같이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줄 줄 모르고 꽉 움켜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회와 같이 죽은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죽은 신앙인입니까? 오늘 하루 갈릴레아 호수와 같이 내가 가진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가도록 하는 삶을 다같이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구봉성당 주임 최연욱 베네딕토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최연욱 베네딕토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미사가 봉원되는 오른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